최근에 많은 수업을 들어오시면서 그동안에 편안하게 해왔었던 것들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내가 해왔었던 것들이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지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졌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내가 이런 게 약점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등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최근에 상담 신청을 많이 하셔서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 있어서 최근에 그래서 좀 마음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넷플릭스를 좀 보다가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거기에 여자 농구팀을 하시는 코치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 어떤 말을 해주신 그 순간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표현하기 못 할 수 없는 뉘앙스가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영어로 썼는데 제가 쭉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좀 사라질 거예요. 자 이 메시지의 핵심은 그동안에 편안하게 해왔었던 것들을 벗어나면 누구나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그 번더리를 더 넓게 만들 수 있는 핵심이니까 잘 극복해보자 라는 소리입니다.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 화이팅 하자 이거예요. 들어보세요. 잘 듣고 혹시 번역 잘하시는 분들은 밑에 써주셔도 될 것 같고 growth. it takes place outside your comfort zone. that's why it's not comparable. that's why nobody wants to go there. it's always uncomfortable. nobody wants to go there. it's natural. 음. just because life throws you something that makes you a little uncomfortable or makes you a little bit different than other people please do not allow that to be your weakness it's not your weakness it's just different it's just uncomfortable that's it you can go through it so this is really what I really want to say growth takes place outside your comfort zone so do not hesitate to go out it's okay V out